안녕하세요, 사장님. 검은콩 하나랑 노란콩 하나 두세. 잠시만요. 네. 그 봐. 오래됐지? 어, 진짜? 아, 여기는 콩국수에 설탕 넣어먹지? 응. 소금 넣어먹지? 어? 저는 소금 넣어먹어. 나도 소금 파거든. 나도 완전 소금. 나도 소금. 설탕이지. 나도 설탕 넣어먹어. 아, 무조건 설탕이야. 콩국수 넣어먹어. 아니, 물어봐봐. 안녕하세요. 사장님 목포 분이세요? 네, 목포. 토백이세요? 네. 콩국수 혹시 드셨나요? 네, 안 해봤습니다. 뭐 넣으셨어요, 그 위에다가? 뭐 넣으셨어요, 그 위에다가? 저 설탕 넣었죠. 누가, 누가 소금 넣었어? 제가 소금 넣었죠. 제가 소금 넣는데요. 와, 깜깜한 거. 여기는 깜깜해 그러지. 소금을 한 번도 안 넣어보셨어요? 아, 조금 넣죠. 그냥 넘도 넣게. 넘도 넣게. 그러니까 예의상 넣어서 넣죠. 설탕이죠,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맛만 한 번 볼까? 맛만 봐. 맛만 봐. 아우, 야, 양바라. 아우. 근데 색이 되게 좀 걸쭉하다. 얼음 넣어주셨네. 얼음 넣어주셨네. 걸쭉해요, 약간 여기는. 너 머리 빠져봐. 이게 검은콩인가? 검은콩. 너 머리 빠져, 안 빠져? 많이 빠져. 네가? 이걸 또 나누려고 했는데. 잘 먹을게요? 저도 범. 왜냐면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빠져. 이거 머리 부어야 돼, 빠져. 입 안 대고 나 조금만 먹어볼게. 이마나 맛있나 몰라. 저렇게 진국이야? 진국이야, 진국. 하하. 귀여워. 진국seji. 와. 奇격이오. 하하. 아, 구수해. 구수해, 구수해. 구수해, 하하. 하. kilogram. 아, 구수해, 구수해. 구수해, 구수해. 우와. 이거 맡시다. 이게 맥히다. 나 지금 머리 한 3, 5도 났어. 진짜. 내가 많이 먹지 말고 또 많이 먹더라고. 뒤에서 그냥.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넣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넣는데. 머리 많이 넣잖아. 머리 없는 나한테 양보 좀 해. 배터리 맛있어. 배터리 맛있어. 그 콩물. 백태가 맛있다니까. 이거야? 먹어봐. 설탕이고 소금류가 안 넣는데. 어떤 음료수가 필요 없어 이거는. 백태가. 가서 먹으러. 누가 먹으면 주정뱅인 줄 알겠어. 빨리 진짜. 저게 뭐 사막 행군한 사람처럼 먹지 말고. 누가 먹으면 우아시스 만난 사람처럼 외로운 것 같아. 반통을 비었네 이거. 배부르겠다. 자꾸 1리터 차례 통이에요. 진짜? 예. 면을 넣어서 숨을 죽인다. 이거 끓을 때 물을 조금 넣어서 그러면 후 가라앉죠. 끓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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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어올라 올라 올라.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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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 찬물 잘했죠? 좋았어. 그렇게 두 번만 물을 부으면 최상의 상태로 국수가 삶아져요. 끓어오른다 올라 올라. 한번 더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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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 넘칠 때 쯤 넘칠 때 쯤 딱. 뭐야. 찬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죠? 너무 재취예요? 맛있겠다. 걸쭉하다. 맛있겠다. 저기다가 오이가 찻쌀어서 위에 싹 올려서. 팔에 묻힌 순자반. 무많이 생성한 고춧잎. 전현무에 머리나는 막상. 레츠 기릿. 맛있겠다. 음. 어우. 어우. 맛있겠다. 음. 어우. 굿. 약간. 밥이라기보다는. 약. 다 머리로 가라 머리로. 음. 음. 굿. 과연. 파래무침도. 파래무침도 괜찮더라고. 맛있지? 괜찮은 조합인데? 짭조름하니까 저게. 짭조름해. 아 너무 맛있게 먹는다. 아. 이야. 맛있다. 야 근데 무말랭이랑 콩국수 괜찮은데 콩국수? 고들백이랑 무말랭이랑 또 이게 맛의 포인트라는. 최고지. 왜냐면 식감이 다르잖아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바로 냉장고로 가네. 어우 세상에. 뭘 또 갈아 먹네. 역시 일어나자마자 믹서기 그네. 케이크 같은 거 갈게 지내. 어?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엄청 불었네. 콩 좀 갈아 먹으려고 전날 밤에 좀 불려놨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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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콩을 제가 이제 목포에서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었지. 그 맛을 좀 구현해보고자 콩을 몇 번 해 먹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저거 뭐야? 아 깨. 아 근데 고소하지. 아 저렇게 하면 더 고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왜 나중에 늘 생각을 하냐고. 맞네. 응. 배운다 배워. 보자. 두유. 30분. 믹서기에서 끓이고 그 다음에 갈아. 우와. 저찜도 가네. 그러면. 에이. 우와 씨. 이거 팔아야 되겠네. 또 넣고. 땅콩버터를. 야 땅콩버터. 근데 땅콩버터를 넣으면 무조건 맛있지. 무조건 맛있는데. 조금 맛. 조금이라고 저게? 아이고 많이 넣네. 저 양에 비해. 맛있다. 응. 네. 진짜 맛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시키냐. 아하. 그 위에 스텍으로 해가지고. 아, 역시.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녹지 않아? 그러면 주의 열을 뺏어가는 거야. 천재다, 천재다. 우리 파미의 파이스트. 짭짤해야지. 간대야 돼. 설탕 좀 느려니까. 아유, 역시. 설탕? 이야, 꼬였다. 아우이, 넣어줘야죠. 요리 잘해. 딱 입으로 들어갔네. 어? 뭐야? 묵을 저희 집이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묵에다가 콩을 섞어서 시원하게 먹는 도토리묵 콩국? 아, 묵사발처럼. 묵국수네, 묵국수. 묵국수는 다름이 없어. 아, 시원한 거랑 잘 어울리니까. 또 우리 형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게 컵. 컵. 그렇지.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잘해 먹어. 나 이거 대로 해 먹어야겠다. 하나만 더.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아, 잘 어울리겠다. 우와. 맛있지? 우와. 너무 맛있더라. 아,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아, 고소하다. 하.. 하기 싫어. 하... 하... 잘 먹어. 잘 먹어. 아유, 수단이다. 아, 매워. 너무 배워 봐야겠다. 아, 기가 막히네.